자 다시 시작합니다 어.. 재무부가 이..여기..그..어디야 어..어디였노 아마 아무튼 그 족..그..건물중에 있단 말이죠 그죠? 전행족데크가 이게 재무부구나 자 그럼 아까 할거 다 했었나요? 터넉이구요 터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카노 대충대충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대충대충 하더라도 이게 두부대가 날아갔구나. 두부대가 왜 날아가셨을까. 지금은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용병으로 두구대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아텔라네? 족서서 개줄반 했네요. 불태우진 않았고. 화나는 이 새끼들이 트리본티움 탈환하러 다시 왔다가 뒤졌습니다. 수방사한테 뒤졌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 시장도 승리 조건중 있었죠. 음 이것도 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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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없다고? 이런게 어딨냐? 터넘기구요 터넘기 터눅입니다. 터눅 터무 ru Kristen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minor we take this we hunger for battle 고맙습니다. 키트가 아직 안 망했는데 당연히 망했을 줄 알았는데 안 망했어? 카카온을 통해 우리의 싸움은 카카온을 통해 그의 상관은 우리의 싸움은 카카온을 통해 총성신 낮은 새끼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사이의 비판을 거세한다 고자보단 맹인이 낫지 않을까? 고자보단 맹인이 낫지 않을까? 아틸라는 여기 있죠? 아틸라도 한번 저격해 봐야 되는데 고자보단 맹인이 낫지 않을까? 고자보단 맹인 오늘의 발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친놈들 탱그리로 계져있고. 이번에도 저격 안됐습니다. 자세히 저거 왜 자꾸 안되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그죠? 자세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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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메트! 준비하자. 백두일거! 스포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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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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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들은 용병을 저렇게 물쓰듯 써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나 야 얘가 보너스를 얼마 받으면 저게 저렇게 유지될까요 재정 보너스를 안 받는 저는 저렇게 운영하면 재정이 착살난단 말이죠 아 물론 지금은 땅이 많으니까 영토도 많고 개발도 되어있으니까 저게 그럭저럭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해도 근데 훈족이 지금 용민들은 원래 이렇게 부대 붙여서 운영하는게 아닌데 저렇게 운영하면서도 떡을 치고 있세 욕설적입니다 욕설적이야 ready for orders 터넘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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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넘기 meill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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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ready for orders! ready for battle! commander! we hunger for battle! 터렛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군대 하나 더 뽑아줍니다 턴 턴 턴 턴 넘기구요 턴턴 턴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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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역강 재무부타 짓고 저 제국궁전도 짓고 와인 상등 어 다지었네 그럼 기술만 기술만이 충족시키면 되는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훈족병사들로 군대를 이렇게 꾸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 마침 엄청 모여있기 때문에 왜 안되지?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 사부게르마니아 분리주의자랍니다. 그냥 이건 쩔입니다 쩔이 팩션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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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수 이상 증명을 못하게 되있나?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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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essä하자 enk вес에 위치해주는가 형아야야 형아야야 더 넘기구요 더 넘기지 않습니다 더 넘기지 않습니다 더 넘기지 않습니다 헌조우 헌조우 어 아선생이 저기 출연했고요 아마도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통과할 것 같은데 저 때 한번 잡자 혼자 저렇게 뭉쳐있는 걸 깨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우리 함께해AR 우리 함께해AR 자 영상 끊구요